새로운 식감, 새로운 느낌, 새로운 맛 새로운 나라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홀란드 남자들은 핸디맨이에요 모든 걸 고치고 모든 걸 다 스스로 직접 해요 요리도 이 손으로 제가 사실은 16개 요리를 준비해놨거든요 이거 비밀인데 다음 요리는 수제비예요 근데 수제비 우유에 말하면 되는 거고 한국에서 달콤하게 수제비를 먹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요리인데 조금 다르게, 새롭게 떡볶이 달콤하게 먹은 처음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자로 만든 거잖아요 이 수업 위에서 제가 벌써 유튜브에서 홍보했는데 폴란드 소세지를 구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 폴란드 소세지가 얼마나 독일 소세지보다 맛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줄 거예요 요리기 옆에 있으니까 웃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이에요 링글스 수업에서 먹어보고 배우고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폴란드 양송이 선맛을 볼 수도 있고 링글스 하는 거죠 어디 가서 그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